그래. 윤원영 대감이시다. 인사 여쭙거라. 뭐 하느냐? 어서 대감을 모시지 않고. 어떠세요? 이 사람아. 이런 보물을 왜 이제야 내놓는 거야? 너 이름이 뭐냐? 이소정이라 합니다.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. 어. 자, 너도 한 잔 받아라. 너 내 꿈이 뭔지 아니? 윤원영 대감 첩이 되는 거야. 근데 이제 퇴기 취급받을 나이가 되었으니 영영 못 일을 꾸지. 네가 내 소원을 대신 이뤄줬으면 싶다. 내가요? 그래. 정난정이 그년이 비참하게 내쳐주는 꼴을 볼 수만 있다면 내 소원이 없겠다. 난 소원이 따로 있는데. 뭔데? 부정탈까 봐 말 안 할래요. 어쨌거나 너한테 홀딱 빠진 것 같으니 애간장을 좀 더 태워봐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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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